네, 선생님 진짜 자리 났어요? 알겠습니다 지금 데리고 갈게요 어딜 간다는 거야? 민호 데리고 학원 가야 돼 학원은 무슨 타전역에? 여기 자리 안 나기로 유명한 학원이야 얼른 가서 등록해야지 나 민호 학원 안 보낸다니까 내가 당신 말 드릴 거면 뭐하러 별거를 해? 원래 아휴, 큰일 날이 진짜 여보 여보, 잠깐만 기다려봐 아, 그래서 학원에 다가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으라니까, 진짜 갔다니까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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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러기예요? 내가 장모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 가라미 좀 하달라고 나만 빠지면 되겠네 무슨 소리야 나만 빠지면 이 대리 엄마를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? 아줌마가 아줌마가 이 대리 엄만 거? 예, 예, 예은아 찾아방한테 다 들었어요 아줌마 이 대리 엄마라며 어치ez 아줌마 의 았어요